지난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현장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.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불이 난 이 공장에 진입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지하공간을 합동 감식할 예정입니다. 수사당국은 지난달 현장 감식을 시도했지만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진입에 실패했으며 지금은 현장이 정리돼 내부 감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